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얼마를 넣으시는 거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누가 그랬어? 밥 먹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노!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편식하시는 거예요? 노! 지금 뭐하시는.. 편식하시는 거예요? 동생은 이렇게 잘 먹는데 어 먹는다 미즈 앉아 미즈 하이파이브 미즈 앉아 하이파이브 앉아 누가 하이파이브를 그렇게 하지? 미즈 앉아 미즈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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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즈 언니 뽀뽀 언니 뽀뽀 언니 뽀뽀 언니 뽀뽀 미즈 언니 뽀뽀 미즈 언니 뽀뽀 정신차gon 소시지가 4개인 이유 먹는 걸로 이 나이 먹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거든요 나는 다섯 개였어도 내가 세 개를 먹었을 거야 혹시 모르지 네 개를 꼽는데 세 개를 먹을지 밖에 나오면 더 많이 배고픈 법이지 살집을 내지 마시고 워터프라잉으로 조리해 주세요 워터프라잉이 뭐야? 그거 있잖아 불에다 이렇게 덮쳐서 넣는 거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소시지 아닌가?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도 한 거 같아 허브 양파랑 허브지 그치 K 허브 있어 이제 슬슬 갈색이 되어가는 거 같아 난 사실 지금도 먹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런 이유라면 이제 끊어도 되지 않을까 난 생양파도 먹는다고 해서 안 했어 이런 헤인 언니가 먹는 거 그럼 얘기한 거지 뭐 소스지 소스도 반대쪽 소스지 사 enfrent snack 꿈을 Task 장екотор 그게 소스가 소스농 올 client Federal 음! 다 contrôl 수 trik 미니 매콤한 야채 요리고 ㅇ該 최대한 삼ism 애는 착해 충청도시 여기다 애는 착해 그 도aste한테 애교 부려 근데 진심이 통한 건가? 귀여워 귀여워 어? 털이 구름 만져잤니? 고기랑 육수만 있어 좀 심각하게 됐어 이거 좀 달아낼 거고 언니한테 진짜 꼬리가 얘기 많이 부리긴 해 내가 숨기고 쓰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아 주변 사람들 다 나한테 코온이 까스나이팅 나여가지고 맞지말라 버턴트 나 없으면은 얘네들 하우스도 안 해 내 말도 안 들어줘 하우네? 나 하우 아우 쿠키야 줘봐 아 쿠키 알아듣는 게 돼 원래 배떡같지 말고 찰떡같지 않아도 먹으려봐 땡큐 오우 점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하 그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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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이 됐는데 응? 오우 오우 τ Ș Canals 오늘 저녁때문에 아침에 요러워하고 깨집니다 오늘은 아쉽게 даже 사과 밟아지고 있어요 벌써 вечville 냠냠 치즈 녹기 전에 떡볶이 끝나겠는데? 아니 치즈 다 넣어봤어 누가 봐도 녹지 않아 보이는데? 착각이야 착각 근데 두 달 한 개 보이세요? 네 옆에서 침이 계속 흐르거든요 핸드패터? 핸드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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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렇게 침을 흘리셨죠? 쿠헌씨죠? 지금 뭐하는거야? 쿠헌아 원래 이런 친구였어? 지금 또 놀이고 계시거든요 평소에 보이요 치즈ús 그치 치즈 도깨내 드실게요 왜 먹어야지 다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미쥬 뭐해? 미쥬 뭐해? 어 똑똑해 미쥬야 갖고 왔어? 오빠한테 가져오면 오빠가 당연히 갖고 가지 미쥬야 미쥬 니꺼 아니지 오빠가 갖고 가지 너 뭐하니? 미쥬 미쥬 아니 미쥬야 거기 지갑 있어 갖고 와 미즈! 미즈야! 어떻게든 꺼내보겠다는 저울지 꺼냈다 legend 아 너무 웃겨 미즈 슬퍼? 자세히 가세요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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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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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? 감이요. 얼마를 넣으시는 거예요? 반병 넣는다. 반병 넣었다고 얘기했어야 했어요. 이게 무슨 하이버디야. 토니고토가 꽤 들어가네요.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? 없어요. 이제 소주 좀 더 넣을 거거든요. 그래요? 특별히 말을 안 들었어요.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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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치워보세요. 손 열어보세요. 안 돼. 안 돼. 손 여세요. 없는데요? 술이? 손으로 넣는다. 손으로 넣는다. 손으로 넣는다. 손으로 넣는다. 소주 맛 많이 안 나는데? 괜찮은 듯. 괜찮아? 응. 마지막 한 알까지 싹쓸이 해가는 우리 혜인 언니.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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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타지 않을까? 내가 한번 구워줄게 진중하게 풀보다 빠르게 하는거지? 응 정신사나워 정신사나워 바보들 같아 어? 언니! 언니! 어? 내 마시멜로! 뜯어갔잖아 여기 시켜 쏙 빠지는데? 그렇게 먹어 정신사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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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yet 정신사나워 정신사나워 치즈나 놀라 아리 어 실제 pr ummy 아아따 미지? 미지.. 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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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귀여워 오늘의 하이라이트 파리가 탐나는 겉에서 사과 진짜 해라. 나의 과일에 스팅! 너무 맛있어. 기천으로 내려와! 거의 다 할 때마다 부족하게. 스팅하게. 낮에 석재로 그치 소금은 계란을 이렇게 씻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